누굴 베어버리면 되는 거야? 이만하면 순왕이죠 바람도 딱 좋네 배는 맛은 있는 편이 좋은데 맛없어 진주로 만들 가치도 없네 나도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은데 단테, 많이 피곤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배는 맛은 있는 편이 좋은데 비슷하게 굴복을 병원으로 직접 합쳐서 할 수 있는 편이 있고 엠리시에 도움이 되자 사막의 쇼지 음... 맛없어! 신주로 만들 가치도 없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음... 맛없어! 신주로 만들 가치도 없네! 음... 맛없어! 신주로 만들 가치도 없네! 관리자...님? 그게... 맞나요? 음... 맛없어! 신주로 만들 가치도 없네! 음... 맛없어! 신주로 만들 가치도 없네! 오케이! 작전지역 진입 확인했어! 네! 입감 양호합니다! 음... 맛없어! 신주로 만들 가치도 없네! 음... 맛없어! 배는 맛은 있는 편이 좋은데 모든 걸... 걷어들일 순 없었어 모든 걸... 걷어들일 순 없었어 전술적으로... 불리한 판단일 텐데요? 뭐... 항상 정답일 수는 없잖아 완벽한 우리랑은 다르니까 흠! 적 중에 정신 못 차리는 녀석이 있네 자! 맞서보죠 처리해볼까요? 우리들에게... 입값 하도... 인무적인 조치는... 별것도 아니잖아요 필요 없을 거예요 배는 맛은 있는 편이 좋은데 대박이지 아 부상 없이 나오는 게 최고야 알지? 당신들은 상관 없을지도요? 배는 맛은 있는 편이 좋은데 모든 걸 걷어들일 순 없었어 전술의 승리네요? 오, 대단한 지휘인데 관리자가 아니라 지휘관이었던 거 아냐? 오, 머리 좋다 단테! 방금 완전 좋았어! 관리자님! 역시 저는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떠올리시는군요 적 중에 정신 못 차리는 녀석이 있네 처리해 볼까요? 인도적인 조치는 필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적들은 늘ons을 거주기위원 17.1m 10.1m 10.2m 10.3m 10.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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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맛은 있는 편이 좋은데 이 공격은 꽤 먹혀든 것 같아요 완벽한 한방! 시원한걸? 꽤 끈적거리거든 절대 피할 수 없을걸? 효과적이네요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모든 걸 걷어들일 순 없었어 공격 능력 평가? 양호! 허허, 제대로 꽂혔다 부위가 날아갔어요 저건 너덜거리는 것 좀 봐 완전 제대로 먹혀들었다, 그치? 그치? 등장 으 배는 맛은 있는 편이 좋은데 으 으 좋아 부위 하나를 박살냈어 으 으 으 역시 무르네